어제 오후 7시 반쯤 충북 청주시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25인승 통근 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보행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50대 보행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